갑시다 갑시다 오라이 화물 화물 오라이 그래 좋아 오라이 네 안녕하세요 저는 OSS 공예고 그리고 저는 지금 오버워치 네 오버워치 그냥 일반 대원 그냥 왕의 아니 그래서 저는 지금 하나 공격도 하고 있습니다 바로바로 들어가고요 아이씨 에덱 박아버렸네 야 반가 봤어? 어 저거 졸렸는데 잡은 건 아 저 리퍼를 못 봤네 저거 아 저 리퍼 리퍼한테 한방이었으나 리퍼한테 다 뒤졌네 아 그래도 내가 리퍼 복수했네 얼마나 좋아 아이씨 암 암 어 내가 도와줄게 근데 왜 잘 잡았어 그래 다 네덕이야 오 좋아 야 2층에 리퍼 있는데 내가 말해 주시오 내가 마이크를 왔으니까 겉으로 한 걸 봐 그래도 내가 보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좋아 자 얘들아 너무 나대지 말고 힐 안되니까 쟤들 들어가자 갑시다 갑시다 오라이 화물 오라이 그래 좋아 오라이 얼굴 좀 보여 봐 내가 힘 해줄게 빨리 얼굴 좀 보여줘봐 빨리 얼굴 좀 보여줘봐 힐 내가 다 해줄게 넌 무사할게 응급기가 준비 됐다 얼굴만 보이면 내가 힐 해준거 상대의 리퍼 트위치 조심하시고요 다들 아 저거 다 맞추는거였는데 뭐지 내가 저것도 맞춘건데 저거 다 맞춘건데 힐을 좀 이따 쓰려고 그랬는데 빨리 쓸걸 나한테 계속 구조하고 붙어 저 구조가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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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흠 으흠 흐흠 아 나 저게 좋은거 같아 강감군 궁극기 충전중이다 궁극기가 준비됐다 칼을 뽑을 준비가 됐다 오 용검 그래 내가 좀 내가 좀 해줘야지 우리 겐지씨가 저렇게 용검을 하고 싶어 하시니 내가 다 쓰러 이렇게 할게 방금 봤어 방금 내 펀치가 얼마나 큰일 때 효과를 준거 방금 보셨죠 어 애들 때문에 안보여 내가 타라 잡으려면 죽었네 왜이렇게 쉬워 애들 왜이렇게 쉬워 애들 너무 쉬우면 재미없잖아 아 저거 때리는거였는데 내 길이었어 흐흐흫 저 겐지 너무 짠해 어 방금 저거 어 방금 저거 아 아 맞네 저게 와 데미지 봐 방금 데미지 개쩔지 않았어 상대를 우린 다 죽었으면 참았네 칼아 0있다 노병은 쉽게 죽지 않아 우리 겐지가 둘이네 딱 마스터 오는게 약간 카운터에서 오 나 진짜 못 맞춘다 내 딸 내가 지켜줄게 뒤취하려고 어디든 이씨 궁극기가 준비됐어 어디서 때리는거야 와씨 어디서 때리는거야 와 방금 봤어 방금 봤어 뚫은거 봐 와 저 겐지 겐지 방금 내가 겐지 형을 위해서 내가 해줘야죠 아 지지여 지지 내 게리 내가 얼마나 잘 버텨겠어 와 이렇게 내건 아니고 난 초반에 초반에 그럴 줄 알았어 초반에 너무 많이 당했어 근데 방금 저 중에서 웃긴게 제니아타를 잡았어 이게 중요한거야 진짜 왜 진짜 난 없어 슬프네 야 물타기 없게 다 주네 네 왕에게 5분 28초 만에 끝냈네 아주 쉬운 승리에요 제가 이렇게 아나를 등판하니까 그쵸? 네 지금까지 OSS 성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안녕